나 천데사 뭐지? 나 천데사 뭐지? 나 천데사 뭐지? 아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좋아 여기 내 느낌인데? 진짜 예쁘다 고급제품 시청자 여러분 콩 만나요 맷솔밤이 얼굴이 어떻게? 이럴 땐 아닐텐데? 이럴 땐 아닐텐데? 이럴 땐 아닐텐데? 이럴 땐 아닐텐데? 구미오장 화이팅! 잘 나오길 바랍니다 구미오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색다른 구미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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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